자, 브로더. 이혁순이들이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어? 얘가 먼저 대안하고 왔으니까 먼저 찾아왔다니까 형이 이런 줄... 자, 이제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간제로 대여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펜신한 곳! Urban Private Sim 오늘 3대 측정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3대 측정 뭐냐? 전쟁이에요. 자, 우승기 빼세요. 이 3대는 이각이에요, 이각. 이각. 하나는 각오, 하나는 각성. 이게 전부예요, 3대. 저는 이제 바벨을 저 새끼 저 부모님의 원수다. 죽여버리겠다, 항상 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 분의 이 각오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한 번.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의 짐, 아버지의 짐, 태월의 짐. 들고 가겠습니다. 저 오늘 들고 갈게요. 뭐지? 기다려라. 나는 약간 봉사하는 느낌인데? 어? 전투적으로. 전투적으로. 밥에? 죽여버려요. 어허허, 좋아요. 아, 잠깐만. 이 꼬리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전쟁하러 나와가지고. 아! 뭐지? 세 분 다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자, 간단하게 채널 소개 한 번. 가이안 채널입니다. 많이 검색해주세요. 와아! 남성, 여성 구독자분. 여성 구독자들이 한 90%. 승무원 준비생들이 80%. 와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열심히 할게요. 아, 네. 저는 반대로 남자 구독자 비율 8. 여자 구독자 비율 2. 오케이, 알았습니다. 일명 오퀸,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퀸 형이라고 불리는 크리에이터 오퀸입니다. 자, 아셨습니다. 손짓입니다. 와아! 구독자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9 대 1, 여자 9. 아, 이거 좀, 이것도 잘못된 거. 우리 구독자 2, 일어나라. 오퀸 유튜브, 우선 구독자 2. 이게 또 로마에 오면 로마법 따라야 된다고? 심장에! 허철아! 자, 우리 이하님. 박살 내버려! 충분히 앉아볼게요. 고관절 벌리면서 살짝 몸통을 안으로 집어넣는 느낌으로. 그렇지. 더 이상은 사치야. 힘을 빼면 안 돼. 자, 좋아요. 다음 분 바로. 자, 솜찌 고! 예아! 예아, 베이비. 오, 잘하는구만. 오, 솜찌. 오, 좋아. 왜 왜 웃으시죠? 나 지금 남장 솜자 만장어, 나 지금 길이 안 해. 자, 좋아요. 오, 이 와이드 스탠스. 벌려야지. 아, 맞죠. 와, 좋아요. 후! 아... 왜 전 안 쳐줘요? 쳐, 죽을 거야. 나 왜 이렇게. 소개해 줄게. 자, 이제 5kg. 아, 이제 30이에요, 30. 자, 보갑 잡아주고. 스쿼트! 그렇지. 하나만 더 할까요?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솜찌. 거침이 없습니다. 40이니까 이제 50으로 갈게요, 50으로. 이제부터 진짜예요,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살면서 처음이에요. 1, 2, 3. 그렇지. 내가 잡고 있어, 보갑 잡고. 오케이, 스쿼트! 응! 자, 좋아. 가벼웠잖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좋아. 왜요, 왜 말을 안 해요. 멘트 좀 해줘요. 자, 5퀸 갈게요. 오케이, 스쿼트! 응! 그렇지. 와, 5퀸 살아있었어. 예. 알았어, 알았어. 자, 40키로까지 들어 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50키로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어떤 자리겠어요? 과거의 내 자신을, 어? 그렇지, 좋아. 준비되면 내려갈게요. 스쿼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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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왜, 왜, 왜 이렇게 힘이 빠졌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럴 때는 텐션을 올려주는 춤이 있거든요. 이거 따라 하시면 되, 아시겠죠? 원아림 딱 들고 이 춤을 춰주면 엔돌핀이 딱 돌면서 바로 추진력이 생기거든요. 까, 까, 까벼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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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벼웠어. 자, 이쪽으로 쭉 서주시고 까벼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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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벼웠어. 자, 우리 이제 55키로. 몸무게 넘으신 거 아니에요? 나 아직 멀었는데? 가볍다, 가볍다, 잡고 잡고, 가져올게요. 업 업 업 업! 오케이, 잡으시면 돼요. 괜찮아, 괜찮아. 수버리 좀 쓸만해요? 쓸만해 아, 이하 님 괜찮아요. 괜찮아, 잠깐만 조용히 봐요. 제가 좀 명언 타임이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점심적 과부하다. 전에 그 40kg 들었는데 50kg 작살 냈잖아요. 당하면 55kg 작살 내면 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 둘 셋. 그렇지. 복합 잡고 스쿼트. 멋있었어.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자. 막내의 반란. 놀랍게도 막내입니다. 진짜로? 네. 왜요? 복합 잡고 스쿼트. 그렇지. 가벼웠어. 가벼웠어. 오케이. 복합 잡고 깃털이야. 스쿼트. 가벼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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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queen. 저 같은 경우는 무게 올라갈수록 셀프 빠지기 같은 거 좀 때리고 가거든요. 이 친구도 바꾸 없네요. 하나 둘 셋. 그렇지. 누가. 스쿼트. 업 업 업 업 업 업 업.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바가 약간 휘었어. 예? 바가 휘었다고요? 바가 약간 휘었어. 바가 약간 휘었어. 그렇지. 자, 복합 잡고. 끝! 오케이. 무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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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한번 쳐요. 베럴된 예스터대. 인생은 점진점 과부 아닙니까? 너 이 녀석. 예. 자, 우리 이하님. 다른 종목에서 박살 내버리면 됩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컷! 업 업! 야이! 아, 좋아. 오빠도 쉽지 않아. 아, 진짜 어려워. 아, 벤치는 쉽지 않아요, 원래. 그렇지, 솜지. 저 선생님 영상 보고 왔습니다. 야, 역시. 하나, 둘, 셋. 컷! 보여줘! 밀어 밀어 밀어! 그렇지. 아, 잘하는데? 컴온. 오, 좋은데? 오케이. 자. 이야, 25kg이 쉽지 않은 무게에요. 자. 이하님 배들도 있잖아요, 배들도 있잖아. 잘할 수 있어요. 뽑아드릴게요. 하나, 둘, 셋. 고. 아, 저 다 들었는데. 여자 미스러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하니가 오늘 밥을 안 먹고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뻐요 쭉! 쭉! 그렇지! 어? 벤치 잘하는데? 벤치 잘해 자 근데 저 벤치 배우는 지 한 명도 안 돼 아니 2주 됐어 알았지? 이빨지! 그만! 좋아! 그렇지! 자 바로 5kg 낄게 5kg 자 우리 숨지 자세가 살아있어 그렇지 어 이거 봐 이거 봐 숨지 벤치 야! 하나 둘 셋 이건 진짜 쉽지 않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스 오! 깜짝 놀랐다! 가벼웠잖아! 가벼웠잖아! 그렇지! 놓을게요 하나 둘 셋 밀어! 그렇지! 아! 가벼웠어! 가벼웠어! 루키님 가자! 보여줘 무조건 민다! 무조건 민다! 좋아! 민다 민다 민다! 다시 가! 민다 민다! 가자! 민다! 다단 따다다단 잘 안 움직였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솜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작! 야 귀여웠어 귀여웠어 시작! 시작! 자 이렇게 또 벤치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0, 30, 30 야! 야! 각성이 필요할 때가 왔어요 각오 자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옆 사람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신발이요? 신발을 벗어서 아! 옆 사람에게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게 합법적인 루핑이라서 아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이게 좀 젖었네 하나 둘 셋 아 각성되네 아 각성되네 좋습니다 이안니부터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대로 보갑 잡고 쭉!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멋있었어 멋있었어 자 솜지 좀 더 당겨 놓고 좀 더 당겨 놓고 그 상태에서 그렇지! 아 나 솜지 믿었잖아 좋아 아 바로 들면 돼 그렇지 한정적이다 예 그렇지 자 그러면은 60키로 솜지 가자 가자 이거 원래 진짜 풀파워로 빵 때려줘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세게 에잇! 화이팅! 어 지금 자세 좋아요? 밀어! 들 수 있어! 그렇지! 들 수 있다! 그랬잖아! 아 내가 봤을 때 오키는 한 70 70까지 들어요 그렇지 자 55인데 보갑을 진짜 잘 잡아야 돼 보갑을 지금 좋아요? 어 지금 좋아 자세 좋아 두 수 있어 두 수 있어! 그렇지! 아 지금 너무 좋았어요 지금 너무 멋있었어 자 우리 솜지 에잇!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우와! 이거 대체 뭐야? 자 이거 들면 과거에 자신이 척살? 척살 척살! 좋아! 노래 좋아 좋아! 빨리! 척살! 척살! 나 80팔 거 80? 네! 어떻게 웃긴? 야! 넘쳐줘! 빡! 케냐 세게! 하아! 에잇! 보여줘! 까벼웠어 까벼웠어 와 이걸 들어버린다고? 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아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힘을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힘을 키우면 됩니다 아 저는 원 RM을 갱신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 퀸의 파워리프팅 파워리프팅 입문하시는 걸로 예약 자 우리 솜스 빨리 끝내고 빵을 먹고 싶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대 기록이 자 여기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이 목표를 갱신을 하시는 걸로 네 자 2위 세 분 구독 좋아요 우와 주세요 주세요 고마워요.